오, 하이 에브리원, I am 브릭 안녕, 나는 브릭이라고 해 어휴, 이 벽돌들을 쌓아야 하는데 멍청하게도 벽돌들이 자기 멋대로 붙어버렸어 모양들이 무척 난감하지? 이것만을 이용해서 무려 60가지의 모양을 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 도와줄래? 부탁이야 나한테는 이 5가지 종류의 블록뿐이거든 이 5가지의 블록을 잘 조합해서 이 카드에 그려진 모양대로 조립해야 해 이 퍼즐에서 특별한 금지 규칙은 없어 블록을 파손해서 조립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워서 조립하지만 않으면 말이야 흐흐흐 의뢰된 카드는 무려 60종이나 되니 아, 뭘 고를지 무척 고민이 된단다 단, 이 퍼즐은 번호와 난이도는 상관이 없으니까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하면 될 거야 음, 이거 한번 풀어볼까? 오, 이거 어떻게 맞추지? 음, 한번 해보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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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짜잔! 어때? 재밌지? 음, 그 다음 12번 11번 음, 18번 이번엔 13번 아구, 아구아구아구 지친다 이제 열심히 풀다보니 하루가 다 가버렸네 그래도 퍼즐은 끝이 없으니 원 어때? 맞춰보니까 뿌듯하지 않아? 아, 아무튼 벽을 쌌는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60가지 벽 모양의 이 모든 답은 반드시 있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 풀고 벽돌 조합의 대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안녕 어, 주머니가 뚱봉되어 있어요 어, 어젯밤? 한글자막 by 한효정